자 이렇게 원이 있지 가장 중요한 건 뭐야 개념을 알고 있느냐 말이야 이게 9cm, 11cm, 14cm 이게 무슨 심이야 내심이지? G, B, H, 둘레기를 구하는 거 아니야 많이 나온 것 같은데 어디서 어차피 이거랑 이런 길 같은 거 알아? 네 이거 A랑 이것도 A잖아 여기 B면 이것도 B지 그건 알어? 문제 풀다 응 그럼 다 푼 거 아닌가? X라고 해봐 C라고 해봐 이것도 C지 9cm, C지 재밌는 문제야 9cm, C 여기 얼마였지? 11cm, Acm, C나는 거 알아볼라 여기가 얼마 여기가 얼마 여기가 얼마야 여기가 얼마야 14 빼기 B 빼기 9 플러스 C 되는 거 아니야? 응 그럼 다 더하면 되잖아 11 빼기 A 빼기 C 더하기 A 플러스 B 더하기 14 빼기 B 빼기 9 플러스 C로 하면 C가 알아서 치워지게 돼 있단 말이야 이거 치워지고 아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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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5에 16cm가 답이 되는 거야